1. 자기 집안보다 더 나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Hypergamy의 원래 뜻이며 상승혼 또는 승가혼으로 번역합니다. 2. 나보다 나은 사람과 짝짓기를 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 짝짓기는 섹스, 연애, 결혼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유튜버 리섭은 여자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셋째, 나보다 성별 내 등수가 높은 사람과 짝짓기를 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기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보다 성별 내 등수가 높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글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과 짝짓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보다 힘이 센 남자와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모든 성인 남자가 나보다 힘이 셉니다. 짝짓기 시장에 여자가 100명, 남자가 100명 있다고 합시다. 글력만 따져볼 때 어떤 여자가 여자들 중에 39등이라고 합시다. 그 여자가 글력을 겨루어 보니 남자들 중에서 단 한 명만 이길 수 있으며 99명에게는 진다고 합시다. 나보다 나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상승 짝짓기라면 남자들 중에서 99등인 남자를 선택해도 상승 짝짓기입니다. 반면 나보다 성별 내 등수가 높은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38등 남자를 선택해야 상승 짝짓기입니다. 저는 단일 능력의 등수를 따지기보다는 온갖 방면에 능력들을 종합한 점수로 등수를 따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배제됩니다. 예컨대 얼마나 착한지는 배제됩니다. 통상적으로 외모와 능력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외모와 나이도 능력에 포함시킬 겁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남자가 예쁜 여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여자의 능력과 연결시킵니다. 번식 능력이 대체로 좋은 여자를 예쁜 여자라고 느끼고 선호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고 봅니다. 젊음도 능력입니다. 폐경이 지난 여자는 임신을 할 수 없는데 번식의 측면에서 보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폐경에 가까울수록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식의 수가 줄어듭니다. 아내감을 고르는 남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일 능력을 비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육탄전 능력만 비교한다고 합시다. 사냥채집사회에서 여자에게는 육탄전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반면 남자에게는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쁜 얼굴은 여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반면 남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합니다. 젊음은 여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반면 남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자들 중에 종합점수가 몇 등인지, 남자들 중에 종합점수가 몇 등인지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종합점수를 매길 때 외모와 젊음처럼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에게 중요한 항목의 비중을 높게 두어야 합니다. 남자의 종합점수를 매길 때 글력과 지휘처럼 짝짓기 시장에서 남자에게 중요한 항목의 비중을 높게 두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점수를 매기면 그 사람이 이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레드필에서는 상승 짝짓기 성향이 여자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진화했을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드필과 진화심리학은 서로 통합니다. 여자의 상승 짝짓기 본능에 대한 진화 가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가설을 소개하는 것과 그 가설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최소필수 부모투자만 비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하룻밤 정사 같은 단기 짝짓기에서 여자가 무지막지한 상승 짝짓기 본능을 진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사냥채집 사회에서 여자의 난자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난자를 만든 여자가 임신과 수유를 해야 했을 겁니다. 반면 남자는 정액만 달랑 투자해도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원하는 것이 유전자뿐이라면 남자가 응해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생리적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남자가 정액만 달랑 투자했는데 운이 좋으면 10여 년 후에 번식 가능한 자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또 수준의 번식 대박입니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생리적 자원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유부녀가 외관 남자에게서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고 해서 남자가 제공해주었다고 합시다. 즉, 섹스를 해주었다고 합시다. 남편에게 들키면 최악의 경우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을 투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용입니다. 저는 그런 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와 하룻밤 정사 또는 단기 짝짓기를 하는 것이 대체로 번식 이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에서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주로 열등한 남편을 둔 여자가 더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울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남편에게 들켜도 남편이 자신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된통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하룻밤 정사의 맥락에서는 매우 열등한 여자와 섹스를 해도 매우 우월한 남자에게 대체로 번식 이득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도 여자가 유혹하면 남자가 응해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정사의 맥락에서는 여자에게 무지막제한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열등한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세번째, 네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 많은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월한 남자라 하더라도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임신시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우월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임신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열등한 여자라 하더라도 세번째 아내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면 남자가 환영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기존 아내가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매우 우월하다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큰 권력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우월할수록 기존 아내가 그 남편과 이혼하면 그만큼 좋은 유전자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 여자가 다른 우월한 남자와 재혼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도 일편단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게다가 여자가 남편을 갈아타면 자식이 개부스라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번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아쉬운 쪽이 아내라면 남편이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어느 정도는 참아야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감수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상승작짓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일부 다처제적 맥락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상승작짓기 본능을 진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셋째, 여자가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를 독차지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상승작짓기를 하기 쉽습니다. 우월한 남자와 결혼하면 좋은 유전자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남편과 섹스를 하면 됩니다. 반면 열등한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면 바람을 피워야 합니다.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된다면 다른 두 아내들과 남편을 공유해야 합니다. 반면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와 결혼하면 남편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두 전략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하룻밤 정사를 할 때는 엄청난 상승작짓기의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매우 큰 수준의 상승작짓기의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가 남편을 독차지하는 전략을 쓸 때는 상승작짓기가 힘들까요? 일부 다처제는 모태솔로 제조기입니다. 일부 남자들이 여러 여자들과 결혼하면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쟁이나 사냥을 하다가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남자가 매우 부족하다면 다르겠지만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면 섹스도 결혼도 아예 못하거나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독차지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상승작짓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겠지요. 81등인 여자라도 1등인 남자에게서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면 최상위권 남자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독차지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80등 정도 하는 남자들이 아니라 예컨대 60등 정도 하는 남자들 중에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일처제적 맥락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상승작짓기 본능이 여자에게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점심으로 5명씩 이런 말씀을 땡 Vilill산 가 ры management espinal을 세게 해주jennent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